안녕하세요. 명쾌한 게임정보정리 더큐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오늘 새벽에 공개된 디아블로2 레저렉션의 첫번째 기능 업데이트인 2.3버전 업데이트의 사전 공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참고로 이번 2.3버전 업데이트는 다가오는 12월 초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며 버그 수정과 같은 비교적 건조한 부분에서부터 플레이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버릴 획기적인 기능 추가까지 나름 많은 내용들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며 추후 공개 테스트 서버를 운용할 계획과 더불어 게임 밸런스 그리고 새롭고 흥미진진한 변화에 대한 언급도 있는걸로 보아 확실히 조만간 게임 시스템 내적으로도 여러가지 변경사항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네요. 어쨌든 그럼 이번 소식 저와 함께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죠. 첫번째로 콘솔 관련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바로 이제 콘솔 싱글플레이에서도 게임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디아블루2 PC버전에서는 싱글플레이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채팅창에 입력하여 게임 난이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slash players4라고 하면 해당 싱글방의 난이도는 멀티플레이 4인방의 난이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콘솔 버전의 경우 이러한 명령어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콘솔 싱글 유저분들은 무조건 1인 난이도밖에 플레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드디어 콘솔 버전에서도 난이도를 변경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이 게임 옵션에 추가될 예정이라는 것이죠. 한편으론 정식 오픈때 당연히 추가되었어야 했던 기능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뭐 지금에서라도 개선된다고 하니 콘솔 싱글플레이를 즐기는 유저분들께는 그래도 나름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즉시 시전과 기술 아이콘 표시 기능 추가에 관한 부분인데요. 일단 앞선 난이도 설정에 관한 부분의 경우 오직 콘솔에 한정된 이야기였지만 이 부분의 경우 PC버전 그 중에서도 키보드 마우스 조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레저렉션을 콘솔 컨트롤러로 플레이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 이게 너무 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앞서 언급했던 기술 즉시 시전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곧 기존 키보드 마우스 조작의 경우 기술 사용 방식이 먼저 단축키에 기술을 할당하고 시전할 기술을 단축키로 눌러 마우스 버튼에 장착한 뒤 직접 대상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해당 기술을 시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이렇게 단 두 개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었죠. 물론 손만 빠르다면 키보드 단축키로 기술을 빠르게 전환하여 그때그때 여러 기술을 시전할 수 있었지만 결국 왼손 단축키 한 번 오른손 클릭 한 번 이렇게 한 번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두 번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한 번거로움이 다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해머딘 이동할 때랑 해머 돌릴 때 매번 오라 교체하는 거 얼마나 귀찮은지 다들 잘 아시잖아요? 하지만 컨트롤러의 경우 총 12개의 버튼에 기술이 할당되어 있고 그 버튼을 누르면 자동 타겟팅된 적을 향해 기술이 즉시 시전됩니다. 또한 허드 상에도 직관적으로 아이콘이 각각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기술을 찾기도 간편하구요. 즉 컨트롤러의 경우 모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하고 한 번의 조작으로 즉시 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가 얼마나 획기적인 거냐 하면 이러한 콘솔의 장점을 키보드 마우스로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곧 이제 마우스로는 타겟팅만 하면 되고 클릭을 하지 않더라도 키보드 단축키를 누르기만 하면 마우스가 있는 위치로 기술이 즉시 시전되는 빠른 시전 기능이 추가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전투시 F1 파볼 F2 오브 내성에 따라 왼쪽 오른쪽 광클 그리고 이동시 F3 텔포 변경 오른쪽 클릭 이동 그리고 또 적만 나면 다시 F2 오브 변경 왼쪽 오른쪽 광클 다시 F3 텔포 변경 막 이렇게 복잡했는데 이젠 이러한 기술 변경 없이 그냥 전투시 F1 F2 키보드 광클 그리고 이동시 그냥 F3로 텔포 이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즉 마우스 광클질이 아예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 다른 탑뷰 게임들에서는 이미 많이 적용된 시스템이기도 한데 대표적으로 롤에서도 옵션에서 즉시 시전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스킬 단축키를 누르기만 하면 굳이 마우스로 클릭하지 않더라도 마우스 위치로 스킬이 즉시 시전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기능이 이제 디아블루트 레젤 액션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그와 더불어 이제 강제 이동이라는 새 단축키 지정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본래 마우스 왼쪽 클릭의 이동 기능을 키보드 단축키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 같은데 이로써 이제 UI 조작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작을 마우스 클릭 없이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마우스 클릭 기능을 키보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클릭의 빈도를 줄여 장시간 게임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즉 이제 만신창이가 되기 직전인 나의 손목과 팔 그리고 어깨를 드디어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혹시나 이러한 즉시 시전 기능이 불편해서 못 쓰겠다 싶은 분들을 위해 해당 기능은 옵션에서 켜고 끌 수 있는 온오프 기능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혹시라도 전통적인 클릭 방식이 편하신 분들은 해당 기능을 끄고 플레이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PC에서도 컨트롤러를 연결해서 주력으로 플레이하고 있었는데 가끔 위기 상황이나 세밀한 컨트롤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하게 되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 기능이 추가된다면 조작의 편의성도 챙기면서 동시에 세밀한 컨트롤도 가능할 테니 사실상 키보드 마우스만으로도 편안한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번 패치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또한 이 기능과 더불어 이제 PC 버전의 허드상에 현재 단축키에 할당된 기술 아이콘이 상시 표시되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즉 콘솔 UI에서처럼 현재 할당된 모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참고로 기술의 권장 개수는 8개이지만 단축키의 개수대로 아이콘 역시 최대 16개까지 허드상에 표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기능 역시 즉시 시전 기능과 마찬가지로 옵션에서 켜고 끌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버프 스킬에 남은 시간이 표시되는 타이머 기능이 추가되길 바라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번 소식에서 해당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UI 관련 개선 사항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소셜 시스템과 관련된 몇몇 UI가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곧 차단된 플레이어 표기 그리고 다른 캐릭터의 레벨 및 확장팩 유형이 이제 대기실에서도 분명하게 표시된다고 하며 채팅창에 대화 채널 변경 기능이 더욱 간편해졌다고 해요. 또한 이제 친구 목록의 배틀넷 실명 아이디 친구의 실명 아이디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게임 플레이상 UI에도 일부 추가 사항이 존재했는데요. 바로 기존에 몬스터에는 적용되었지만 PVP 시 타 플레이어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빗나간 표시가 이제 PVP에서도 표시된다고 합니다. 또한 추가로 투척 무기와 관련한 간단한 시스템 변경 사항인데요. 곧 지금까지는 투척 무기가 없다면 투척 기능을 단축키에 올리는 게 불가능했지만 이젠 레거시 버전에서처럼 투척할 무기가 없더라도 투척 기능을 미리 단축키에 지정해둘 수 있도록 다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간단한 오디오 및 그래픽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일단 오디오의 경우 컨트롤러 조작에 관한 부분인데요. 곧 이제 컨트롤러로 설정 메뉴를 탐색할 때 오디오 신호가 재생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커서를 움직일 때 하는 그런 기본 사운드를 말하는 것 같아요. 또한 그와 더불어 허리띠에 물약을 자동으로 채울 때도 이러한 오디오 신호가 재생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래픽에 관한 부분의 경우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 한정된 이야기인데요. 곧 엔비디아의 DLSS 기술을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의 경우 이제 디아블루 2 레저렉션에서도 해당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며 기존보다 더 좋은 성능과 그래픽 품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이번 공지에서는 조만간 몇 주 안에 오픈될 디아블루 2 레저렉션의 첫 공개 테스트 서버에 대한 소식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해당 테스트 서버의 기능은 밸런스, 버그 수정, 그리고 기타 게임 개선 사항들을 미리 테스트해보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글에선 레더 등 앞으로 추가될 새롭고 흥미진진한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즉, 이번 패치 소식에서도 이미 몇 가지가 추가되었다시피, 사실상 밸런스 패치나 그 외 다른 개선 사항들도 추가가 거의 확실해졌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 최초 테스트의 주요 목표는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해결하고, 온라인 환경의 안정성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하며, 덧붙여 그들은 해당 수정 사항들이 충분히 준비되는 대로 레더 등 새로운 변화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확실히 출시 초기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이게 정말 시스템이 개선되어서 그런 건지, 결국 참다 못한 유저들이 빠져서 해결된 건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 그 밖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들이 판단하기에도 당장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서버 안정화를 최우선의 과제로 여긴 것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래서 제 일상대로라면, 아마도 이번 해 동안은 계속해서 이러한 서버 안정화와, 가벼운 편의 기능 개선에만 업데이트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 밸런스 패치 등 대규모 패치의 경우, 아마도 레더 첫 번째 시즌에 맞춰 내년 초쯤에서야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디아블로2 레저렉션의 개선 사항들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개 테스트 서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아마 기존 디아블로3나 타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배틀렛 런처에서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추후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 역시 다음 소식이 공개되는 대로, 빠르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진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3 업데이트와 함께 손목 건강 챙기세요. 뀨!